이번엔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시작해 나요 와아 장소중 아아 스페인스 오늘의 룸네이트는 누구일까 너 스페인이었어 스웨덴이 아니었어 그분님이 저희 1등하면 스페인 데려가셨거든요 스페인 그럼 안녕 데려서봐요 안녕 네 저는 제가 차에서 가다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려고 왔어요 의지의 한국에 익히기 전에 고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핑크빛 맛있겠다 맛있겠죠 햇빛을 받아서 아주 예쁘게 나와요 햇빛 방금 일어난 갓 아기사자 같아요 여기는 백호 여기는 사자 아기 백호랑 저거 뭐냐 나는 이거 햇빛 나는 수호 어 수호 어디갔지? 너 수호 이제 잃어버린다고 오늘 다이앤스 렌즈 청록색이에요? 네 그린그린 그렇죠 아직 고기 안 나왔는데요 다이앤스 렌즈 다이앤스 렌즈 그럼요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이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편의점 동생 다이았스 렌즈 우리 요거